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버리네요 이거 한 번만 더 구매하고 3층밖에 안 가져와서 그런가? 그러면 1.7층이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면 시드요 하데스에서 녹고 멀린에서 녹고 그냥 녹았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오케이 이제 슬슬 가는구나 드디어 이 곱 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이 곱이다 드디어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대로 그냥 쉽고 가가지고 오 보험 많은데? 보험 2개까지 그리고 좀 나올 때 이렇게 번개 쳐가지고 물고기 데리고 나오네요 혼자 안 나오고 이게 또 은근히 쏠쏠하구나 오케이 바로 3곱까지 이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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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번에 먹어버리자고 얘 한 방이 있는 친구였구나 이거는 아니 여기서 바닥에서 미리 3곱에 미리 3곱에 보험까지? 아니 또 이런 건 처음 보네 일단 좋습니다 이제 2곱이에요 3곱 아니고 나와 주겠지 3명 정도는 20박트 안에 나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매 한번 하고 가는 거 좋았다이 진짜 갔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솔직히 설레발 아니고 무조건 가겠죠 아니 아직도 거의 20바퀴 남았는데 15바퀴 이거 안 가면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못 가면 아하 여기서 올라가 버립니다 울 필요도 없이 줘버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벌써 300배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네 아 오케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역시 물고기만 이제 많이 잡읍시다 물고기 저거 통통한 놈으로다가 10곱씩 잡으면 이거 1층은 먹었다고 봐도 되겠죠 먹었지 솔직히 1층은 먹었지 아니 다음이 없는 게 아쉬운데 다음만 있었으면 20도 가고 30도 가고 40도 가고 해만 했겠는데요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봐서는 계속 나와 이게 뭐야 계속 나와요 그냥 벌써 500배 돌파 야 살아났다 살아났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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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요 30개씩 그냥 따박따박 와 150개 근데 아직 10개짜리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 싹 다 훑어 그냥 저순이 털어 그냥 이제 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어 예 어 너무 송살인데 통통한 놈으로 골라서 하자고 딴딴 딴딴 2층만 챙겨줘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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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근데 물고기가 조금 아니다 70개구나 나이스 걸렸다 하하하하 진짜 대초마을 가월입니다 야 베스에서 심지어 베스 구매해서 이게 되네 한 번 더 이런 거 마지막 아 까비 그래도 1100 40배 와 베스 구매로 이걸 먹네 키가 맥히다 근데 저 요즘에 진짜 좀 튼튼하지 않나요? 안죽어 이걸 다시 다시 양천 땅으로 내려가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요 오늘 칼퇴근 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오늘은 구매가 맞는 거 같은데 이분은 근데 그 말베스처럼 이게 만약에 10도 10도 10 밤에도 쭉쭉쭉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 이게 항상 꼭 먹고 나도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혼자 자꾸 소설을 쓰게 돼요 색깔이 무서워서 그렇지 아 좋은 친구였네 착한 친구였네 이거 사람을 오해했네요 제가 인상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됐어 흠 배스하면서 제일 크게 먹어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말베스만 함 그쵸 마운형님 그런 생각 들죠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는 한 명 나올 때마다 추가 스피니라도 주면 뭐 그런 생각 저는 조금 드네요 그런 생각이 잘 나와 근데 이거 그냥 가기 아쉽겠는데요 아무리 먹었어도 큰 거 터졌어도 뭐 먹어 가야겠는데 보트베스 아 보트베스는 약간 근본이죠 보트베스 인정 3레벨 또 올라가 주면서 아 이거 안 내리고 그냥 계속 했어도 됐겠는데 좋습니다 배스에서 배부르게 먹고 갈게요 좀 큰 거 잡아보고 싶어요 큰 거 커다란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 아 공 엄청 붙어 있고 야 이거 이정도 와주면은 진짜 가면 안되겠다 또 300배 아니 좀 전에 1000배 터졌는데 또 300배 아 근데 원래 2연타 터지고 2연타 먹고 나면은 는게 맞긴 한데 아 설마 설마 이대로 힘 받아가지고 싶고 아 설마 설마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기대하기 슛 나이스 2연속 19 야 이게 배쓴가 이게 할로윈 배쓰 오 500배 아니 이거를 2연속 가버리는데요 아니 이런 날이 있다니 아니 이런 날이 있다니 레전드구만 아니 송살이 아 그래 올라와준게 어디야 50개 15개 15개 600배 올라가고 한 번만 더 아니 좀만 힘내면 이거 4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 너무 송살이여 내리지 말아볼걸 그랬나 내리지 말아볼걸 그랬나 암튼 700배 또 먹으면서 3.5층 야 지대로 올라와 버렸다